1매치 자 여기서 행운 순 2대 3 빠른 서비스 김아나 김아은 김아은의 서비스 빠른 서비스 짧고 길게 4대 4 동점 미들커스 행운의 짧은 서비스를 시도해봤는데요 게임 중반입니다 왼손 찬스 좋았습니다 보이지만 확실한 임팩트들이 필요합니다 랠리 백핸들 바나나 클릭 넉 점차입니다 브러쉬 오우 좋아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짧은 서비스 받아냅니다 네 석점차인데요 아 김아은의 서비스 직선타로 갑니다 3구 5구 7구 7구 득점을 가져갔고요 떴어요 예 조금씩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튼튼 아 아 로우 오 오 나이스 outros 백핸드가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순간적인 임팩트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 백핸드 정운수 기습적인 서비스 작전을 세우고 나올 것 같습니다 선제공격기만 바른 서비스 힘있게 돌진 서비스 득점 내 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방금 그 장면이었어요 지구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공격기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정운수 미들코스 또 한번 강타 넘어 또 3경기 때는 5대3으로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쉽사리 장담 미들코스 미들코스 김아은 서비스 김아은 삼고 받았어요 김아은 지켜내 서비스 조금 더 빠른 판단 임팩트 필요합니다 벌어졌어요 넬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퍼 올렸습니다 강타 그리고 또 한 번 2번 2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번의 서비스 미들코스 버테냅니다 정운순 랠리 정교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점 김아은 리시브 가져갑니다 2개의 서비스 김아은 2번의 서비스 2번의 서비스 미들코스 버테냅니다 정운순 랠리 정교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점 김아은 리시브 랠리 랭 정교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